와 저희가 고군산 여고리 여기 나무들 많이 있네요 나무들이 참 많아 꽃들도 있네 많이 있네 노란꽃도 있네 여기 길인가? 길인 것 같기도 하고 뭐지? 여기 뭐 심어졌네 동백인가? 꽃들도 많고 참 멋지네요 대박 대박 참 좋습니다 국수가 이거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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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육관 갔다 왔어요? 응 체육관 운동을 해봤다고 해요 운동 좀 했어요? 고구마다네 다 못해요 오늘은 체육관 가서 뭐했는데? 운동하고 저 죽어버렸어 정신 못 걸린 것 같은데? 소원씨 많이 무선 운동하셨는데요 춤추는 운동 중 무슨 운동이야 그 다음에 난 저번에 춤도 추첨으로 운동 중 성성따가 허전 못하나? 고마니 삼파름만 해 일단 추첨으로 운동을 해봐 계속 춰야죠 그냥 추는 관리는 해조배 계속 춰야죠 그냥 추는 관리는 해조배 그냥 추는 관리는 해조배 그냥 추는 관리는 해조배 맛있네 국수가 다 사라졌다 다 말 물에 들어가게 국수가 다 사라졌다 네 날씨가 덥다 날 더 더운데 여름이야 여름 여름 맞더라면 더 더 더운 날은 그니까요 잠깐만 움직여서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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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더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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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다 못먹는 줄 알았지 아니 나 지금 못먹지 엉망은잖아 먹을만큼은 먹으면 되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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